자 지금 먼저 짱구는 못많여 못많여 Let's open let's go 오픈하기 전에 바로 뒤쪽 뒤쪽이랑 이 옆에 부분 그리고 왼쪽 부분을 먼저 열어두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눈은 이렇게 옆에 그리고 옆에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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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지 앞서 두 3제이지 1621번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짱구 저것도 팔아있어 됐다 짱구 됐다 짱구 그리고 짱아 이거 멍멍이 그리고 토니머스 이거 짱구 이거 바꿔야 하는거 그리고 뒤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